지난 2009년 철도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하기만 하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이런 과거 판결들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만들어놨던 법을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 위협 1%만 배불리는 철도 KTX 미래가 즉각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명히 판결물을 보면 우리는 전하십시 판결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이후에도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봤을 때 예측할 수가 없었다 철도공사청이 대비하고 사전에 알고 심지어 비상소송 대책을 세우고 노조에다가 파업 자제 호소를 하고 이런 사안을 두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게 어떻게 우리 국어 문법상 가능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판례를 옛날로 돌아가서 파업을 하면 무조건 이거는 위력에 해당이 된다 라는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예측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예측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쓰든지 만약에 사회가 바뀌었고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서 새로 판단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의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기존에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한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정말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위력에 해당돼서 처벌하고 이런 어떤 법리적인 논리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기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이나 단결권을 탄압하고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법은 뒤로 물려놓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념이나 가치 그걸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적인 것은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되어야 되고 어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런 법을 만들으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